안녕하세요. 사랑통통입니다. 오늘은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사용하는 치약에 대해 양을 얼만큼 사용하고 자기에게 맞는 치약 선택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치약의 양은 저도 듬뿍 짜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여태껏 많이 사용했었는데 칫솔의 1분의 1 또는 1분의 3 정도만 짜서 양치하는 것이 좋으며 치약에는 치아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치약은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물을 묻혀 사용했는데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니었네요. 식품의약품안전차에서도 칫솔에 물을 묻히지 않는 것을 곤장한다고 합니다. 물을 묻히면 치약 속 연마제가 해석되어 세균, 음식지걱이, 치석 등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고 입안 가득 거품이 많이 난대요. 양치 후 물로 10번 이상 깨끗이 입안을 헹구고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입안이 더 개운하고 상쾌해진답니다. 10번 이상 헹궈야 치아 착색도 맞고 살균 효과도 좋으며 입안에 치아 성분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좋겠죠. 치아 상태에 따라 치아 선택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치약 성분은 포장지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능을 인증받는 유효성분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자기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해 보세요. 충치가 잘 생기는 경우에는 충치 예방에 중요한 치약 성분은 불소입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충치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은 불소 농도가 높은 1000ppm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커피나 담배 등에 의해 착색 제거, 미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나 수소수가 된 치약을 선택해 사용해 보세요. 가사나 수소수가 입안에서 분해되어 오염물질을 퍼벽시키고 치아를 희게 만들어준대요. 이가 시리고 민감한 경우에는 마모도가 낮고 시린 증상을 안화시켜주는 성분인 인산칼슘, 질산칼륨, 염화칼륨이 들어있는 치약을 선택해 보세요. 미백치약은 시린이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잇몸질환이 있는 경우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염화나트륨, 비타민E, 비타민B6, 알란토인, 아미노카프론산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는 보통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아무 치약이나 사용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치약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치약 선택을 하여 치약 관리하는 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